김건희의 왕국 역시 김건희의 왕국, 일본 천왕을 꿈꾸는 김건희 뭐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덜컥 검찰에서 무형위 발표라고 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분통이. 아마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족고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정말. 왜 우리가 김건희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 것인지 그의 자적 권력이 우리를 왜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세금을 그들이 이렇게 펑펑 써대면서 마음대로 써대면서 우리는 제대로 그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충성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건 단순히 선물에 불과하다. 황제조사 얘기는 없고요. 윤석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대가도 없었다. 청탁 내용 수준이 민원이었다.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검찰에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안 이후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죠. 이거를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게 되면 바로 윤석열은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상당히 그 형량도 세고 국가의 기강에 대한 문제, 공무원에 대한 문제, 부정부포에 대한 문제를 척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우리의 관련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뇌물성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뇌물죄로 김건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권익위가 다시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권익위원장, 대통령의 후배인 권익위 부위원장, 결국 우리의 청렴하고 강직한 김국장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상갓집에서 뻔하게 앉아서 지네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상갓집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 김국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국장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상갓집에 와 있을 때 정말 눈을 못 감았을 것입니다. 김국장의 어머님이 전현희 의원에게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죽였다. 살인자라고 국회에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 아주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아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부끄러움과 한마디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이들은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도독하고, 이렇게 모렴치하고, 한마디로 악랄하고, 악독한 정권은 정말 처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김건희 후원업체, 대통령 관절을,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절을 공사하는 걸 두 차례나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8월에 증측한 설계감리했다. 이 업체는 법인 등기도 없고요. 유령 사무실만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지네들은 마음대로 그냥 해먹는 거죠. 그래, 와서 해. 내 집이야? 자신 돈으로 줬겠습니까? 대통령 관저가 사저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산 집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일주일 만에 공사 완료했다라고 또 나와있다 그럽니다. 이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전시할 때 세차내로 후원한 업체입니다. 히림종합건축사무소라고 합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들, 대기업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무혐의 처분 내린 김영철 검사. 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가서 1112호를 확인했습니다. 장시호가 생일파티를 거기서 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이요, 그날 출정기록을 찾아낸 것이죠. 1112호실, 특검의 검사실 1112호실은 과연 누구의 사무실이냐? 그렇다면 유탐사라든가 변희재 대표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여기서 물고 빨고 뭐, 이건 뭐 다른 데인가요? 자, 이러한 직거래들과 조작, 그리고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뭐 기대하지도 않았고 한패거리였으니까요. 그러나 기분 나쁜 것은 우리 국민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사과한다 그랬었잖아요. 지난 총선 전엔가요? 뭐 문자 보냈잖아요. 저 사람한테, 한동훈이한테 아무 꺼리낌도 없습니다. 검사실에서 파티해줬다는 사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1112호실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김영철이라는 검사와 장시호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법의 탈을 쓰고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 본인들도 진짜 살기 힘들 것입니다. 채소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채소값이 171% 뛰었습니다. 5위값도 99% 뛰었습니다. 장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체감경기, 기업의 심리지수가 92.5%로 두 달째 떨어졌습니다. 기준이 100인데요. 100 이상이면 기업에서도 경기를 낙관하는 것이고 102하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기업 자체가 지금 그런 겁니다. 기업, 소비, 투자 세 가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게를 보시는 주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펑펑 써대고 우리 세금으로 대통령 관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아는 업체에 줘버리고 디올백 300만 원치나 받아 먹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은 무혐의라고 김건희 씨의 노예고 김건희 씨의 하수인이고 이런 검찰이 함께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너무한 현실이다. 7월에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재반등했습니다. 기업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도 점점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불황이면요 사실상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활황이 때 물가가 오르죠. 불황이 때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어디서요?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까? 왜 저들을 우리가 행정 권력을 줬습니까? 왜 저들에게 대통령 권력을 줬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법인카드 펑펑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활동비 펑펑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든요. 부동산 값은 뛰고 있거든요. 25만 원이라도 좀 주자라고 하는 야당 대표의 하소연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가차없습니다. 가차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너네들아 알아서 살아. 아, 너네들아 알아서 살아. 각자 도생해라. 가거의 봉건주의 때도 이러한 전제군주는 없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보기 드문 정권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권의 위기, 정권을 보유하는 데만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는 무엇입니까? 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공자는 족식, 족병, 족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으뜸을 뭐냐?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진짜 전제주의 국가 예를 다시 한 번 제가 드는 것은 공자와 그 시대에 살았죠. 한소에도 민인식 위천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조대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못 먹으면 궁에서 끼니를 굶거나 아니면 죽으로 떼웠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물가는 오르고 의식주 값은 뛰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맹자도 한마디 했습니다. 맹자도.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랬어요. 항산이라는 것은 생산할 때 산자주. 국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정치의 첫 걸음은 바로 의식주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여러분들 그 기본사회의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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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선 주자 적합도가 무려 80.9%입니다. 여기에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80.9% 대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크게 국가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산인 위주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기본 사회입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뭐하든 간에 검찰이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비전을 얘기했고 국민의 삶을 얘기했고 국민의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한동훈은 자기 정치도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자기 입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야 대표회담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생중계까지 하자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거 이용해서 자기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야근직거리였죠. 뭐 저는 뭐 생중계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윤석열도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아 한동훈이가 뒷담화 안 치는구나. 이재명하고 밀당 안 하는구나. 하여튼 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가 격리돼 있고 봉화도 못 가고 그리고 1월 날 예정돼 있던 한동훈과의 대표회담도 취소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 무진장 아쉽겠어요. 네, 자기가 일대일 구도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 정치나 좀 하세요.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의 삶도 걱정하고 생활도 걱정하고 국민의 고통도 좀. 선거 때만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나 오뎅이나 먹지 말고. 진짜 국민 현장에 가까이 가세요. 보수층에서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1%나 됩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보수층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래도 한 24.1% 유승민이가 15% 나오는데요. 한글리서치의 8월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보수층에서도 차기 대선으로 될 수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들은 용병을 또 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꼬아서 어떻게든 간에 언론과 작당해서 대통령 권력을 가져갔지만 차기 대선 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국정농단 탄핵을 당했던 보수 정치 세력이 스스로 물갈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 함께 민주개혁 세력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다음 지방선거 또 대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다. 그럼 중도와 개혁 세력이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형국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보수 정치 세력을 안 믿습니다.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주자에서도 잘 모르겠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2%나 됩니다. 윤석열의 통일독투린이 발표됐었죠. 그런데 여론은 아주 싸늘합니다. 73%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73.5% 실현 가능성이 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1%밖에 안 됩니다.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의 통일독투린 어디서 독투리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와 왔고 이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967년도에 김밀성의 조국혁명 역량 강화 남조선혁명론이 그때 나올 때 얘기인데요. 그거랑 상당히 유사했다. 표절했다라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독투리라고 붙여왔고요. 어제는 또 반기문 무료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왔고 통일독투린 8월 15일에 얘기한 참 잘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무족통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변화 주민들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전, 사이버전 그런 게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죠?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개성공단의 일화, 초코파이.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오후마다 셋인가요? 북한 우리 주민들에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줬죠. 그런데 한 달인가 잠깐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했더니 거기 있는 북한에 우리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요? 초코파이를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끼리 다 끓여먹고 또 장시장, 암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저도 DJ 정권 때 북한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한 번은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금강산 갔을 때는 완전히 대단했어요. 아주 검사하고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거의 북한 안내원이 있었는데 여성 안내원 막 저희랑 노래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해방구였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데가, 일대가 가서 북한의 서커스 공연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개성 인삼주도 사오고 아주 친절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력으로 풍선 날리고 그러면 북한 주민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의 정책을 선샤인 팔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비춰갖고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선샤인 팔러시로 DJ는 미국의 울브라이트 군무장관이라든가 미국 의회에도 설득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면서 북한이 잘 살게 되고 우리의 금융자분이 세계의 금융자분이 북한에 투자해서 북한을 변화하게 하는 것. 흡수통일을 안 한다고 국민이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고 남북한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한의 경제도 발달하고 북한도 잘 살게 하는 일루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생각 좀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DJ를 존경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라도 좀 배우십시오. 그런데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딜 갔냐? 무슨 뭐죠? 아 그 3군사령부하고 합쳐진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북한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화통일 꿈꾸는 북한 침략은 곧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침략한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뭐 지구가 있습니까? 지금 도발하는 국지전 지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겁니까? 아 통일 독트린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거라도 좀 어떻게 올려보려고 자기 도치에 빠진 정권입니다. 진짜 위험한 정권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계엄령도 국지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있기 때문에 국민의 73%가 8.15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통일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습니다만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산작전사령부는 또 왜 왜 방문한 겁니까? 도대체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제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들이 우리를 만나고 아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나만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되어있구나 우리도 바뀌어야지 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 협력해서 북한을 같이 변화시키게 만드는 길입니다. 한국의 영아로 빛부서 아이 종료 아 나만은 cutting 그일차